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카센터랑 멀었으면 없어야 했거든 누구의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폭발사고가 있어 진짜 그 순간에는 내가 이 버스가 여기서 그냥 정말 이제 생명을 다 했나 마음이 들 정도로 난감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 원정대 멤버들하고 운행 도중에 폭발사고가 난게 아니라 카센터까지 와서 수리 도중에 폭발사고가 나서 그나마 다행이다 그날은 정말 정말 손에 일도 안 잡히고 정말 스트레스도 엄청 받고 그나마 너무 좋은 그나마 흥미로운 그나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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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녀마 그나마 그나마 의 그나마 롤 김학순, 기림 할머니, 기림들이잖아요. 일본 여성들이 주로 매년 이렇게 저희들 포리아협의 안에 있는 위안부 자기들이 철거를 하는게 아니라 우리 보고 하라고 안하면 날짜가 벌금 한다고 우리는 절대로 안 하죠. 벌금은 얼마 나올지 보고 나중에 감옥에 가더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.